네 이제 올겨울 무지 춥죠 k3 가 아직 마시아 스티에 입고가 됐구요 이 차는 지금 핸들 열선을 순정으로 장착하시려고 내방해 주셨어요 여기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교체 할 겁니다 여팩 뜯어서 교체 해야 되구요 스위치는 아마 여기에 장착이 될 겁니다 순정으로 시간은 뭐 1시간 좀 넘게 걸릴 것 같구요 준비되는 대로 부품이 준비가 됐으니까요 바로 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k3 순정 입니다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스위치가 이거는 클라스프링 배선을 잡아야 됩니다 이건 릴레이 인데요 요거랑 연결을 해서 순정 가축되어 있는 걸로 장착을 해 드릴 거에요 예 k3 순정화 작업 마무리 했습니다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구요 여기에 열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는 이렇게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열선 기능 들어가 있구요 통풍 시트는 지금 안 하셨기 때문에 여기 불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열선 스위치는 요거 눌렀다 켜졌다 하시면 되구요 이렇게 열선은 누르시면 되구요 활성화 지금 다 끝났구요 따뜻하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죽이 가죽이라 훨씬 좋지요 우레탄 보다는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k3 순정 열선 시트 순정화 작업 완료했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고맙습니다